은메이트가 알아볼 것 같은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. 재료가 있다면 콩나무 같은 거 넣었을 것 같아. 태연이는 어떨 것 같아? 태연이는 그냥 기본. 나는 클래식. 기본에 충실한. 권유리가 쌍욕할 것 같은데 내 거 먹고. 많아 놓지? 많아 있어요. 아, 이게 중요해. 아스파라보스 아니야? 시간이 없어서 그냥 쌍욕할 것 같아. 그냥 딱 봐도 왠지 효연 언니예요. 고추를 완전 제대로 썰어놨는데? 이거 내가 봤을 땐 효연 언니 맞을 것 같아. 이거 청양고추였다. 청양고추를 썰은 게 전문가야, 약간. 나랑 너랑 수단이랑 태연이만 바꿨어. 내 룸메이인데? 태파니는 본인이 희망사항이 있어. 맞아. 이게 진짜 내 짝둥이 만든 거야야 한다. 나는 내 룸메이트 거 이길 바라는 거지. 맞아.